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쪽 안 막혔어요. 동쪽 서쪽 안 막혔어요. 동쪽 서쪽. 북쪽보다는. 아니구나 서쪽이 막혔구나. 북쪽 서쪽 남동쪽 북남쪽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셔도 돼요. 정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가셔도 되고. 가셔도 돼요. 어디로 이동하시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해외는요? 해외요? 해외까지 나가시게? 혹시 해외에서 사는 건 어떨지. 나쁘지는 않아요. 언니가 아시죠? 우리 같은 사주팔자라는 거. 그래요? 모르시나요? 남자복도 없는데. 언니가 남자복도 없어. 그리고. 언니네 집안에 이씨 집안에 청춘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약 먹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셔? 네. 조상되어서 제대로 모르셔? 네. 형제이신도 없어? 네. 본인 형제이신은 아니야. 없어요. 지금. 본인 형제이신은 아니고. 아버지 형제이신이가. 근데 약 먹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 험하게 조다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막는 게 있고요.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랑 같은 사주팔자를. 빌고 살아난 팔자예요. 언니는 신과물이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 보시나요? 아닐 텐데. 선생님은 처음이죠. 다른 데서 안 보셨어? 어. 보긴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 사람도 많고. 응. 근데 블레쉬는 아니야. 네? 이렇게 우리네처럼 이렇게 무당대를 팔자는 아니라고. 응. 근데 조금 누구나 신은 끼기는 조금 있어요. 끼는 조금 있는데. 얼마만큼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이만큼 있느냐 그게 문제야. 근데 언니는 이만큼 있는 거야 쉽게 얘기는. 응. 근데 언니가 자자가 팔자가 좀 쎄. 남자. 쉽게 얘기하면 여잔데도 남자 목어치를 해야 돼. 응. 남자 사주를 타고 나셨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오는 건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외로운 내가 여잔데도 남자 노릇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언니가. 힘들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눈물을 흘릴 때가 많네. 실제 언니 상황을 좀 내가 말씀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훅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떠나고 싶으니까 애교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죠? 응. 응. 근데 금전 쪽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언니 돈 뭐 하자요? 어.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졌어요. 많이 힘들어요. 언니는 어디다 투자하지 마셔야 돼. 투자도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주식.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돼. 그럼 금전 다 나가요. 아. 어디다 투자하셨어? 다 뭐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미 근데 투자를 했잖아. 땅이 좋아요 건물이 좋아요. 언니요? 네. 언니는 건물을 사셔야 돼. 근데 땅 사셨어?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반대예요. 건물 사셨어? 어디다가? 뭐 저쪽 서쪽에. 건물 뭐 아파트? 상가. 상가. 상가를? 근데 상가를 샀는데 왜 막혔어? 언제 사셨어? 어. 재작년. 아니. 2020년. 2020년. 아. 그때는 언니 운자가 없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입주였는데. 작년부터 희한하게 돈이 그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음. 음.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거기 연체를 하고 있어. 언니가. 반향을 잘 보고 사셨어야 돼. 이것도 내가 아 이쪽에 동쪽에 사면 대박 날 것이다. 아 이쪽에 서쪽에 사면 막히고. 그걸 보셨어야 돼. 응. 근데 언니가 그걸 안 보고. 그냥. 누가. 그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좀 사보자. 그러니까 기가 얇았어. 잘못 사셨다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구슬했어요. 처음으로. 응. 구슬하셨어? 근데. 처음으로 돈. 많이 주고 했는데. 팔. 다. 다 팔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매매. 상가 몇 개나 내면 돼? 다 매매 된다고 해서. 세 개요. 세 개? 상가 세 개? 세 개 살 정도면 천 원이 다 천 원 쪽으로 사셨으면 돈 많이 줬을 텐데. 천 원보다 더 좋은 지역인데. 응. 더 비싸고 좋은 지역인데. 어떤. 하나는 어떻게. 제일 싼 거가 하나가 어떻게 팔렸고.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1년 되도록 지금. 안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언니 그 터에 모재기 기운이 세요. 지금 터라는 거 그 상가 터요? 아니면은. 상가 터요. 웬만한 사람 그거 배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방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도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안 나가죠. 제가. 어릴게요. 송도. 송도? 송도면 인천 송도? 네. 인천 송도면. 나도 거기 알지만. 저긴데. 거기 관광지 아니에요? 네. 그럼 상가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빠질 텐데. 다 좋아요. 다. 근데 지금 그 상가 내에서도 입점률이 대높고. 90%까지 다 찼어요. 근데. 근데 언니 것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임대 문의는 많이 오는데. 저는 지금.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잔금을 못 치러주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내주려면. 제가 이제. 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계약금만 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장금을 치러. 여기가. 돈줄이 막혀서. 돈이 안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하신 거야? 인천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고독. 고독에서? 평택에서? 네. 그래서. 팔 아니 MICHAEL. 파란igare. loosenсл Undersenangelold. 파랑빛바이 어떤 의미예요? 파랑빛받 나오는 거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게 요구 miguana. 이거 봐. 지금 안 볶고. 안 볶고. 뽑았잖아요. 연두색도 안 좋아요? 네, 이게 연두색, 이게 파랑, 나는 파랑 걸로 쳐는데 이 연두색이 언니가 돈줄을 꽉 맺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를, 이거 봐. 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굿? 뒤집어진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희한하게 원래 굿을 하고 나면. 재수 있거든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언니가 이게 상가를 이렇게 나가게 하면 대관님을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한 분만 저러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저도 그때 없는 돈에 어렵사리 막 진짜. 아니, 굿 하는 거 평택에서 굿 했으면 1, 200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저 작년부터 돈이 진짜 돈이 그렇게 말라가지고 씨가 마르더라고요. 그녀를 잘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해 드리기는. 누구 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호피도 장난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풀으셔야 돼. 다시 하셔서 다시 저거를 하셔야 돼. 이거 봐, 다시 하시면 이렇게 나간다 그러잖아. 이게 하얀 게 좋은 거거든요. 나간다 소리거든. 근데 언니는 구조해 봐. 다시 하셔야 돼. 이거 흰 거 빨간 거 좋은 건 아시죠? 내 입에서 다시 하셔야 된다 소리 나오면 이렇게 봐. 다시 하셔야 된 소리 나오니까 빨간 깃발, 흰 깃발 나오잖아. 그렇죠? 이게 나간다는 뜻이거든. 대관님을 추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집 터. 터 대관님을 이렇게 추시를 해서 저기를 했어요.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걸 막아놨어. 잘못해서. 그래서 언니가 안 나가는 거예요. 회전이 되는데 뭐죠? 기약금 거기 상가 기약금 저게 따라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죠? 언니는 어쩔 수 없어요. 대관님 다시 추시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나가요 움직여요. 이거 봐 이거 봐. 말대로 나오죠? 다시 움직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근데 지금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여기가 금전주로 꽉 밉겠다 그래. 지금 진짜 이거 생활비도 내기 어려울 만큼. 지금 너무 순이 탁탁 막힐 만큼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 사례처럼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다 됐거든요 벌써 9탄제. 6월달에 했는데. 6월달? 네. 6월달이면 1년이네요. 6월 2일날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선생님하고 막 싸우질 않나. 그 선생님 완전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심리적으로 물어볼 것도 있고 좀 불안하거나 뭐 답답한 거. 그런 걸 물어보고 전화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그 굿을 하기 전하고 후랑 너무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너무 쌀쌀 맞고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자꾸 저랑 통화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랬던 선생님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유 없이 괜히 저한테 화를 내고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상하더라고요. 얼마에 못 하셨어요? 돈 천만 원.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돈이었고. 없는 돈을 진짜 주식도 그 뭐. 막 싹싹 긁어서 진짜 했거든요. 그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반값도 못 내고 살고 힘들었는데. 그거 팔아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안 팔리면 다 환불해 준다는 말까지 했어요. 잘못하셨어요. 그 말만 믿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분할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그냥 지금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고 했더니. 그냥 기도로도 뭐. 이제 소원 성취 잘 다 되게 해 주겠다. 이제 그냥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지난주도 갔었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구타라 해도. 절대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지. 그냥 그건 마음이 비워라. 뭐 재미복 있으니까. 또 채워진다.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뭐.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올해 성주은이 들었다고. 어떻게든 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성주은은 들어오면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돈. 돈이 너무 안 따르고. 지금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지금 본인이 동전 안보로 막혀있어. 그래서. 막혀있어요. 막혀있으니까. 이래져도 있다고 저래져도 있다고. 그러고 있어. 지난주까지도.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억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냥 놓으면 어떡하지. 그 건물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건물. 하나 있는데. 니춘화? 네. 춘화. 니춘화. 부동산적이에요? 네. 근데. 친한 분인데. 원래 이제. 이런. 재테크. 이런 소통도 많이 하고. 재테크 멘토처럼.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조언도 해주시는 분인데. 아. 그분이. 이거를 막. 권한 거예요. 이거를. 노우제. 너. 이거 말 해놓으면. 한 달에 500씩. 월세가 500씩 들어온다. 꼴매 넘어가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딴 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 자기 물건 그것만. 자꾸 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또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 상가부터가.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나 몰라라 하고. 저러다. 자기 거를 언니한테 떠매낀 거잖아.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 물건을 언니였지. 저거를 한 거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가를 빼낸 게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임대문의는 자주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잔금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치러주려면. 잔금이 지금 좀. 여의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잔금을 치르려면 거의. 얼마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 개니까. 아니지만. 하나는 팔렸고. 두 개가 남았는데. 제일 비싼 거에요. 1층이 하나 있고. 하나는 팔렸으면. 팔린 돈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금액이 적었고. 그 적은 돈으로. 그때. 전세 세입자 내보낼 때. 그 사람들 보증금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두 개를 다 팔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진짜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아이고. 사먹이라는 돈은 날라가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굿이라는 걸 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성주은 들어왔을 때. 성주를 잘 받아야지. 잘못 받으면 뒤집어져요. 거기서 혼자 이렇게 빌고. 언니가 되자. 물론 언니도 잘해야 되지만. 그 보살님도 잘 받아주셔야 돼요. 언니 밥그릇 갔다가. 성주은을 숟가락 바까락 갔다가. 성주은을 받으셔서. 그렇게. 성주은 잘 받으면. 굉장히 잘 풀리더라고요. 그거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그 보살님이 나름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언니하고 또. 연이 안 됐으니까. 또. 이렇게 꼬였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내가 방법은. 다시 해서 풀으셔야 된다. 소리밖에 안 나와. 이거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비법을 많이 안다래도. 뭐. 제 걸로 유튜브를 치면. 비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1, 2단을. 내가 완전히. 저거 하는데. 어떻게.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니가 나름대로 돈 없으면. 그 비법을 찾아서. 반복하는 것 밖에 없어요. 내가. 내가. 결국. 임시로 해요. 그거는. 비법이라는 거는. 임시야. 임시고. 진짜. 내가. 적하고 싶다. 성 좀 받으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 받으셔서. 이렇게. 저걸 하셔야 되고. 이제. 이게. 거꾸로 됐어. 이게. 이게. 바로 돼야지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이픈이 이렇게. 지금. 근데 언니는 이렇게. 거꾸로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나와 안 나오지. 그죠. 가기가 안 나가는 거니까. 그거를 다시 저거를 하셔야 돼요. 우원. 선거 같은 거. 매매는. 매매권 하는 거는 내가 쭉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좀 따라 비법을 한번 해 보세요. 선생님 유튜브에. 제 걸 치면 성안에 천안에 선녀분서를 치면 비법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진짜 돈이 없다 그러시면 그거 비법 찾아서 한번 그거. 그래서.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게요. 지금 너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지진나게 보기엔 처음에 머리가 뭐. 너무 힘들고. 이게. 잘하셔야 돼요. 언니가 오래. 잘못하면. 내 몫이 내가 끝난 경우인 것 같아. 우울증이 계속 심해지는 게. 이게 악박에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성주은. 그러니까 이게 성주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주은이. 잘 받으셨는데 잘못 받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울해하고 내 몫이 내가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지 말아야 되지만. 그거 언니가 지금 그 짝이야 지금. 더우나 10월생이잖아. 그렇죠. 네. 최후에 지금. 코로나 몰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그죠. 그러니까. 하셔서 이제 비법을 계속.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우리나라 성을 100가지를 써서 거울에 이렇게 엎어놓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 이제 매매권은 거기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그러면. 맥히는 걸로 한번. 이제. 일주일 아니면 2주 관계로 한번 해보세요. 연락 오르면서 이제. 매매권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그걸 좀 치르고. 또 하나 계약을 하면 다 치르면 되잖아요. 치르고 그냥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도 내가 이렇게 금매로 지금 많이 내놨는데. 완전 금매로라도 내놨는데. 조금이라도. 단돈 몇 푼이라도 건주고 싶어서. 내놨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금리까지 높아지고 이러니까. 입질이 안 오고 또. 최근에 윤석열을 많이 풀어줬다고 하는데도.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래요. 지금. 지금 모든 매매권이 사실은 또 안 되고 있어요. 왜. 이자가 많이 비싸거든. 있는 사람들은 쌀 때. 사고 빠지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니도 있는 사람이 좀 붙어야 돼.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인천이면 송도 쪽이면 번호나 쪽. 우리 아는 분은 내가 신도는 거기 아파트 살아갖고 사고 지금 떼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지금. 근데 언니는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인연법을 자꾸 그 언니가 매매권도 있고 인연법도 그걸 따라 하셔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동시를 해야지만 그게 상가가 인연법이 있어서 상가가 나가고 이젠 되고 이렇게 회전이 돌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서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아주 죽이지는 않아. 언니를. 아주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동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셔. 이동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고 언니가 뭐 외국에 떠나고 싶다고 외국으로 떠나봐야 되지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도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매매권하고 인연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두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거 비법 나가서 따라 하시는 분들 효과를 많이 봤다고 전화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 그럼 인연법하고 매매권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채우면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따라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우선인 것 같아 언니는. 지금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방향이. 북쪽도 좋고. 언니가 그쪽에 송도 쪽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제역에 살거든요. 지제역. 그렇죠. 동쪽 안 먹혔으니까 동쪽 가셔도 돼요. 언니는 토끼띠니까. 아니 저 뱀띠예요. 아 참 뱀띠니까 참 뱀띠니까 동쪽 안 먹혔으니까. 근데 어떤 부살림은 또 동쪽 거진 말라고 그러던데. 아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걷어보시면 할지. 원래 동쪽 안 먹혔잖아 안 먹힌 쪽으로 가셔야지. 언니가 동쪽. 북쪽. 안 먹힌 쪽으로 가셔야지 언니가. 북쪽이랑 동쪽. 동쪽 서쪽하고 안 먹혔잖아요. 서쪽하고 동쪽하고 북쪽. 네. 동쪽 서쪽. 올해 언니가 언니는 그렇게 안 먹혔어요. 동쪽하고. 어. 현살방. 그럼 맞아요. 언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지금 가실 띠가 북쪽이에요? 아니 아니. 혹시 북쪽이. 북쪽은 대장군방이에요. 언니는 여기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띠가 또. 가서 되는 띠고 안 될 띠가 있어요. 그럼 지금 남쪽이나 서쪽이나. 네. 동쪽. 이게 또 띠마다 다 틀려요. 언니. 사람마다 다 틀려요. 더군에 10월생이잖아. 그렇게 가시면 돼. 일단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은 나가야 문제지. 그러니까요. 생각은 가장 제일 큰 문제고. 일단은 그거를 우선. 방법을 해서 우선 빨리빨리 손 쑤세요. 손 쑤신 게 빨라. 가장 근데 어떤 선생님 거 다 찾아봐야 되네.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제가 나간 거는. 아마 열쇠고리 나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매권이 있어요 이거는 저기다가. 집 상가 매매. 매매 소원 성취 이렇게 쓰세요. 상가 빨리 나가게 해 주세요 언니가 써. 그렇고 열쇠를 잠그지 말고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걸어놓으세요. 그게 빠졌잖아요 그래도. 매매가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언니가 지금 돈 없으니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 막말돼서 집에서. 그냥 놀지 마시고. 그냥 물 떠놓고. 빌어요 비를 던지. 매매권을 다 조치를 해 놓고. 인연법 매달이라고 빌던지 하셔야 돼. 언니가 진짜 빌 이제 촉값도 없어도 못 빈다라. 언니가 물 떠놓고 조항이다 물 떠놓고. 할머니 조항 할머니. 제발. 뱀띠잖아요 그죠. 뱀띠의 정자생이야. 정자생의 10월하고 4일생 2암 무게입니다. 집 매매 좀 되게끔 해 주세요. 상가 매매 좀 되게끔 해 주세요. 빌으세요. 그러면. 왼쪽 그게 이제 나갈 수도 있어요. 언니는 빌으면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스스로 빌으세요. 아 제가요? 그 저기 선생님 그러면 제가. 그 빌 때 물 빌 때 방향은 어디가 좋아요? 조항 할머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빌셔야 돼. 그 방향이 뭐 이렇게 남쪽에다 놓고 아니면. 방향 따지지 마시고. 주방. 주방에서요? 주방에 가스레인지. 위에 원래 조항은 불이잖아 불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조항 할머니가 불같이 일어난다고 해서 조항이에요. 아 네네. 언니가 안 먹던 밥그릇. 응. 을 갖고 거기다 물 깨끗이 물 한둘 따놓고 비셔야 돼. 응. 그리고 언니가 밥 있죠. 네네. 냄비밥을 해요. 밥풍밥을 하세요. 전기밥솥. 전기밥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다 대면 쑥 빼서 조항 할머니께 딱 받쳐 놓고 밥 주걱을 딱 꽂아 놓으세요. 그래서 빌으세요. 할머니. 제발 상가 좀 나가게 해 주세요 아무게 할머니. 밥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빼도 아침 저녁 빼도 돼요. 상가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거 상가 주소를 다 대시고 상가 좀 나가게 해달라고 빌으시라고 그러면 아마.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다시 찾아오세요. 못해서 뒤집어진 건 다시 그거는 잡아줄 테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언니가 그 관건이야. 언니가 급해 지금. 누구 뭐 볼 것도 없네. 언니는 본인이 급한 거지 뭐 언니를 사주려고 난리야. 언니도 하긴 언니도 닭디 안 좋아 몸 아파. 몸이 아파요? 응 몸이 안 좋아. 언니가요?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아니요. 연락하지 않아요. 어제도 만났는데 아니 저기. 언니 스스로 몸 스스로 이제 아프고 시작해요 이제. 어디가요? 몸조심 하셔야 돼요. 큰 지병 이런 건 없는데. 큰 지병은 없는데. 응. 슬슬 몸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아 그냥 오십견 이런 거야? 내 몸을 올해는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아니 난 언니가 그냥 다 있어요. 언니가 있을 건 다 있고 자식들도 다 잘 크고 건강하고 다 예쁘고. 아니 근데 나는 언니가 집에만 있는 거를 일을 안 하더라고요. 난 참 답답해. 난 그래서 똑똑한 척은 드럽게 하는데 이상하게. 니 언니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오 맞아요. 자기 잘난 맛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언니는. 언니가 지금 급하지 언니 봐줄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일이라고. 언니 걱정할 게 아니야. 언니는 뭔 걱정이야 이 여자는 이 여자라 참 이 언니는 팔자 편하게 자식도 다 있잖아 벌어던 돈 주고 걔만 그거만 쓰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언니나 걱정해. 주영이 지 머리도 못 갖고 하면서 누굴 걱정해. 안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언니 그 상가 같은 거 이런 거 가게 같은 거 저희 그런 거 저희 집안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언니 혹시 그런 거 하면 괜찮을까 해서. 닭대? 닭대니까 이 언니는 먹는 장사를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카페나 아니면 뭐 분식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장사 해도 돼요. 그래요? 먹는 장사? 이 언니는 자기 몸 되게 아끼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오. 마 끝났다. 네.